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체크카드도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면 고객에게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사실 이런 규제는 신용카드는 이미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체크카드는 왜 이런 규제를 안 받았던 건지 오히려 좀 이상하시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나서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예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간단히 해보죠. 8월 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매우 보람찬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나수재 기자님 그리고 박세훈 작가 김연호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저까지 4명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수재 기자님 신용카드 이거 가입해서 여기에 이거 쓸 때마다 긁으시면 할인도 해주고 적립도 해주고 해드립니다 하는 게 신용카드 혜택인데 그런 혜택은 갑자기 이제부터 안 해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발급받았는데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최소한 공지를 해라라고 하는 게 법인데 체크카드는 그냥 내일부터는 저희 안 합니다 해도 됐었던 모양이에요. 네. 혹시 시즌제 체크카드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즌제 체크카드요? 시즌제. 예를 들어서 새학기나 취업 시즌에는 학원비나 토익시험 비용 이런 거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얼마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계속 바꾸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면 소비자한테 필요한 혜택을 그때 맞춰서 줄 수 있는 시즌에 맞춰서 주는 이런 식의 체크카드입니다. 이 체크카드가 가능한 건 지금은 체크카드 이렇게 혜택을 바꿀 때 소비자들한테 미리 알리지 않고 시즌이 언제 종료됩니다 하고 그 다음 시즌에 새로 시작해도 되기 때문에 시즌제 체크카드는 있는 거고 그런데 시즌제 신용카드라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체크카드는 혜택을 마음대로 넣다 뺐다 바꿀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 되면 팥빙수 할인을 해드립니다라는 새로운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네. 지금은 가능한데. 그러려면 호빵 할인은 이제 안 해준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나는 여름에도 호빵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체크카드를 가입했던 분이 피해를 입는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랑 동일하게 규제를 하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만 규제를 받느냐. 법상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이런 모든 금융상품은 파는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불리하게 혜택을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꾸려면 상품을 만든 지 3년이 지난 뒤에 이런 혜택을 드렸더니 우리가 금융상품 팔아서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입증을 하면 혜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년까지는 혜택을 못 바꾸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려고 해도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투자자들한테 문자, 전화, 이메일, 편지 중에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그리고 혜택이 바뀌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알려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회사가 휴업하거나 파산할 때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야 되는 치우지도 알겠고 그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팔 때 느낌 다르고 나중에 중간에 갑자기 혜택 바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규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체크카드는 왜 여기서 그 규제에서 빠져 있었어요? 네.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일종의 구멍이 생긴 건데 원래 카드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할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거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법상에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규제 대상에 원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제받고 있었던 금융상품들에 대한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됐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규제를 받던 체크카드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신용카드만 금융상품에 포함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빠졌던 논리는 신용카드는 카드사 신용으로 미리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월에 한 번씩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 받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대출상품 같아서 금융상품인 것 같은데 이 체크카드는 그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단독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예금에 붙어있는 지급수단 정도, 결제수단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고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에서는 보호를 안 해도 되겠다? 체크카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들 때는 금융상품에 대한 거를 빼기로 했던 거죠. 체크카드는. 이때 잘못했네요. 네. 일종의 구멍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잘못했네요. 네. 일종의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체크카드도 규제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구멍이 있는 거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한 거를 사실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뜨렸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스뱅크 카드의 혜택이 크게 줄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토스뱅크가 지난해 10월에 체크카드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캐시백 혜택을 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지난달부터는 새로운 시즌이다라고 하면서 캐시백 혜택을 좀 크게 줄였었거든요. 호빵 할인 안 해줍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 때는 체크카드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또 무슨 무슨 페이, 인터넷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체크카드 혜택을 막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소비자들을 좀 더 보호해야겠다라는 명분입니다. 업체들은 당연히 반발하면서 신용카드는 연회비도 내고 또 상품설명서 읽고 가입하는 구조인데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지 않느냐 좀 달리 봐달라라고 하긴 하고 있는데 시즌제 체크카드가 사라지는 방향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6개월 전에 다 규제를 공지를 하고 최소한 혜택을 시작했으면 3년은 유지하며 3년간 유지 못할 거면 그 사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6개월간은 이런 혜택, 또 남은 6개월간은 이런 혜택, 이런 체크카드는 없어진다. 네, 없어지게 됩니다. 혜택을 많이 주다 보면 그런 혜택을 주는 카드사나 은행이 부실해질까 봐 규제한다는 거겠죠? 부실보다도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부실해지면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줄인 것인데 소비자들을 좀 현혹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을 더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뉴스 하나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요즘 택시에 관심이 많으신 박 작가님. 일상이랑 밀접한 사안이니까 관심이 좋았어요. 심야에 택시 공급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두고, 이 잘 해법이 안 나오나 봐요. 잘 안 나옵니다. 국토부랑 서울시랑 만나서 좀 풀어보자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택시 부재를 풀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시의 부재를 푼다는 건? 지금은 택시 기사가 이틀을 일하면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날에 택시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이 규제를 풀면 심야에도 택시 공급이 좀 잘 되지 않겠냐. 의무 휴업위를 좀 없애자라는 건데 이 규제를 풀지 말지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국토부랑 서울시가 만나서 국토부는 서울시한테 택시 부재를 좀 풀어달라. 부재를 풀어달라. 그런데 서울시는 택시 부재 푸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시는 심야 시간에 한정해서는 부재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좀 풀어줍니다. 심야 시간에만. 원래 부재라고 하는 게 이게 택시 기사님들 과로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처음에는 사실 고유가 때문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라는 반론도 있을 거고. 네. 어쨌든. 그런 반론도 있을 거고. 이거를 심야 부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부재를 해제해버리면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낮에 일을 해버리고 심야에는 오히려 일을 안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오히려 심야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서울시는 택시 부재를 개인 택시에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인 택시는 적용 안 합니다. 이걸 풀겠다고 하면 법인 택시 쪽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개인 택시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장사가 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했을 거고요. 서울시가 반대하면 국토부가 원하는 택시 부재 완화는 안 되는 거니까. 대신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법인리스제를 도입하자라고 권위를 했는데 반대로 또 국토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둘이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심야에 택시 안 잡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서울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들고 오는 게 말도 안 되고 국토부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갖고 온 아이디어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부재 푸는 건 밤에도 나오시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에만 나오시고 낮에만 나오셨을 때 수입이 다 차면 밤에는 지금도 안 그래도 안 나오시는데 더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 그거 부재 푼다고 꼭 밤에만 나오시라는 거 국토부가 확인할 수 있냐 하는 게 서울시의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들고 나온 법인리스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인 택시를 법인 택시회사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요. 리스 비용을 법인 택시회사가 받게 하자는 겁니다. 리스 비용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택시 운전 자격이라는 건 일단은 택시 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법인 택시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부수적인 제한요원들도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 지금 심야에 택시 공급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이유잖아요. 1번 개인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안 나오는 문제. 피곤하시니까. 네. 2번 법인 택시를 운전할 기사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는 법인리스제를 도입해서 2번 문제. 그러니까 법인 택시 기사 부족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건데 지금 법인 택시 기사가 모자란 이유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법인 택시를 몰 때보다 택배나 배달업을 하는 게 수익 면에서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택시가 모자란 걸로 보고 있는데 택시 리스트를 도입하면 그렇게 옮겨간 분들이 낮에는 배달이나 택배를 하고 심야 시간에는 택시 운전을 하러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심야 시간에 법인 택시 공급이 좀 늘지 않겠냐라는 게 서울시의 해법입니다. 법인 택시에 노는 차들을 낮에도 갖고 와서 직원 되셔서 모세요라고 하면 어차피 젊은 분들은 안 하는데 택배나 배달이 더 수지가 맞으니까 밤에는 택배나 배달이 안 될 테니 이분들이 밤에는 이거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낮에는 택배 배달하고 밤에는 이거 하시면 안전은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국토부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서울시 가겠다는 법인 리스트라는 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급 택시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급 택시라는 게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운전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정액의 계약금이나 나비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택시거든요. 택시를 빌려주는 거군요. 이거 갖고 와서 영업하시고 하루에 얼마씩 그냥 우리 회사로 갖고 오긴 하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도급 택시를 허용했더니 무자격인 사람들이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해서 이건 법으로 완벽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리스나 도급제 택시나 다를 게 없어 보이니 법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서울시가 개인 택시 부재 완화하는 걸 두고 법인 택시 쪽에 반대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택시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면 법인 택시 장사 안 되니까. 그렇죠. 법인 택시 리스에 대해서는 개인 택시 업계가 사업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법인 리스를 하려면 도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법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택시는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반대로 하면 규제 샌드박스도 안 될 겁니다. 서울시 아이디어는 밤에 택시가 없는 이유가 밤에 돌아다니 시기로 되어 있는 개인 택시들이 다 그냥 초저녁에 일찍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 같으니 고령화되어 있어서. 그 공백을 좀 메워보려면 어떡하냐. 택시 회사 주차장에 놀고 있는 그 택시를 누구나 그냥 개인 택시처럼 갖고 가서 운전해 올 수 있게 조금 돈은 내겠지만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 말은 그냥 개인 택시 숫자를 늘리자는 말하고 같지 않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늘리면 참 좋은데. 그렇다 보면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면 밤에 나와서 운행 좀 해주시죠. 라고 해야 될 텐데. 말하기에는. 그런데 또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든 하든 일찍 가게 문 닫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그건 안 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건 개인 사업의 자유를 달라는 거고. 네. 그럼 누구나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면허를 풀자고 하면 그거는 안 되시면. 네. 그거 어떡하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전에 우리가 개인 택시 면허를 주면서 국가에서 이걸 굉장히 보장 내지는 이 가치를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한 게 법인 택시 운전 한참 오래오래 무사고로 해야 개인 택시 주면서 그때 투입했던 노동보다 돈을 적게 들인 그 엇벌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답이 없네요. 택시 요금을 좀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돈 없는 소비자들은 택시 타지 말라는 말이 되니까. 네. 또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안 풀립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머리 아픈 얘기 좀 그만하고. 월요일인데. 네.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에 돈 넣어두는 분들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게 뭡니까? 수시 입출금 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0.1% 정도로 아주 낮은 예금. 그러니까 원가가 거의 안 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아주 적게 줘도 되니까 원가가 거의 안 드는 상품이라서 핵심성 예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본인들끼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러 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요건 중에 일단 기본이 되는 게 공통적으로 월급 통장으로 만드세요. 혹은 공과금 이체하세요. 신용카드 이체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통장에는 사람들마다 크든 작든 늘 돈을 일정 부분 넣어두게 되죠. 그게 굉장히 짜투리 돈이라고 할지여도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확계액을 보니까 725조 원입니다. 모든 은행을 합쳐보니까 1000조 원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언제든 달라고 하면 이 돈은 늘 수시로 빼갈 수 있는 돈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은행이 대출 못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돈도 그냥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대출 재원으로 쓰입니다. 그럼요. 이게 언제든지 725조 원을 다 찾으러 오실 일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빠져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두 달 전에 박세훈 작가가 전해드린 뉴스 중에도 시나 구 같은 지자체에서 세금이나 예산 같은 거 보관해두는 시금고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나 구에서 맡겨놓은 돈들도 개인의 수집 출금 통장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이자는 조금 더 주지만 그것도 아주 적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원가성 예금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저원가성 예금이 얼마나 은행에 보관되어 있느냐는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줄고 있고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 그러니까 7월 말 5대 은행을 보니까 한 달 사이에 36조 원이 갑자기 거의 급격하게 빠져나갔더라라는 소식입니다. 아까 6월 말 기준으로 725조 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7월 말에 딱 검사해보니까 690조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갑자기 확 빠져나갔네요. 네. 그 사이에 확 빠져나간 겁니다. 7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금리는 차츰 차츰 일단 오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뭔가 터닝포인트라고 보이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수십 출금 통장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겠죠. 아니면 다른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0.1% 주는 통장 말고 2%, 3% 주는 예금에 돈이 몰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저원가성 예금의 돈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정기예금이 한 27조 원 넘게 증가를 했어요.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수십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던 돈을 빼서 정기예금으로 돌린 분들이 지난달에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채권금리도 많이 올라서 채권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인터넷은행하고 저축은행이 만들고 있는 파킹 통장이라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킹 통장도 사실은 통계에는 수십 입출금 통장으로 잡혀요. 그런데 실질이자를 따졌을 땐 하루만 맡겨도 연 2%에서 3% 정도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 15조 원이 확 넘어갔거든요.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매달 오르니까 매달 금리가 오르면 정기예금을 좀 늦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 판단을... 늦게 해야 되죠. 정기예금을 한 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 3년 동안 못하는 거니까. 길게 보면요. 그런 거죠. 이성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 최대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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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야지 하는 거하고 비슷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는 수시 입출금리예금에 많이 넣어뒀다가 7월에 갑자기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다는 건 이제 7월쯤 되니까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면 거의 꼭대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한 수요도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셨겠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 한 6월 7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6월 말에서 7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보면 지금 들고 있는 정기예금 깨고 다시 가입할까요? 뭐 이런 기사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금리 낮을 때 괜히 했네요. 그렇습니다. 올 초에 가입한 1% 후반 예금 그때는 그게 높았는데 지금 3%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요즘에 그런 기사가 쏙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3%대 중반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입해도 되겠다라고. 더 이상 금리 안 오를 테니까 이제 정기예금으로 옮기자. 다음 달에 정기예금 하려고 밀어놔봐야 금리 더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고점을 슬슬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네. 아마도.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일자리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금리 또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로 많이 바뀌었더군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연준이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다가 곧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매달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니까.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지 주가 어떻게 될지는 파월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참 어디 보면 전문가들은 정말 많아 하시고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 은행들은 골치 아프겠군요. 네. 이런 거 돈이 빠져나가면 일단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 재원이 부족한 거니까 고금리성 예금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은 어떻게든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 금고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자 더 주고 고객 모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4% 이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거의 이금융권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이금융권 금리가. 그러면 이제. 그럼 이금융권은 3.5밖에 안 줘요? 3.8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거의 미미하죠. 굳이 내가 저축은행의 0.4%포인트 0.5%포인트 이거 더 받자고 움직이진 않을 수요가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은행이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행체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들. 이게 지금 AA등급인데 4%가 넘습니다. 4% 초반 금리를 보이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은행의 대출로 수요가 몰릴 수가 있고요. 기업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또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문제도 시장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금리 올라가는 분위기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추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꼭지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기예금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러나 벌어지는 일들은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는 쪽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박 작가님. 네. 이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소식도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또 오릅니다. 업체별로 조금씩 올리는 폭은 다른데 9월 1일자로 시멘트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올리기로 했거든요. 시멘트 업체들이. 언제 또 올렸었어요? 올 2월에도 가격을 15에서 18%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사용하는 것들 이게 대표적인 게 레미콘 업계인데 레미콘 업계 입장에서는 아니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 업계는 왜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시멘트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유연탄이거든요. 석탄. 네. 이건 전량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유연탄은 미리 사서 쟁여두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시세로 사와야 하는데 지금 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올릴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아파트 진대 들어가는 비용도 오를 거기 때문에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물론 최근에 철근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뉴스는 분양가 생각할 때는 좀 걱정되는 뉴스이긴 하죠. 설마 이게 분양가에 영향까지 좋겠어요? 핑계댈 만큼. 분양가에서 분양가 대부분 땅값이지 그게 시멘트 가격이 물론 조금 영향을 주긴 할 텐데 시멘트 가격도 계속 오르는군요. 저는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